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뇨수거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이나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행정기관의 대응은 문제없는지 윤영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018년에 시행한 분뇨수수료 원가 분석 용역 결과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분뇨 처리 비용을 정하는 근거자료입니다. 대구 중구의 경우 직접 노무비는 5억 1천만 원, 복리후생비 3천만 원, 업체 이윤 1억 6천만 원에 관리비 7천만 원까지 1년에 모두 18억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이 18억 6천만 원에 중구의 1년 분뇨 발생량 8만 1천 톤을 나누면 톤당 2만 2천 원이 나오고 이 금액이 시민들이 내는 비용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노무비 중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4억 6천만 원, 낙찰 예정가의 90%에 낙찰됐다고 가정할 때 4억 2천만 원 정도지만 이들이 실제 받은 돈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입니다. 12명이 근무한다고 계산했지만 실제 투입된 노동자는 8명이고 작업복과 비옷, 마스크와 방암모 등 복리후생비도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처럼 노동자들이 덜 받은 돈이 대구 중구에서만 지난 2016년부터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업체에서는 분뇨 처리 수수료가 다른 지자체보다 낮아 실제 받아야 할 돈의 70% 정도만 받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억울하고 또한 그 밑에 있는 근로자들은 업체들이 난립되어 있으면서 업체들이 가져가야 되는 이윤, 회사비를 한 달에 기본 300만 원씩, 500만 원씩 들고 가야 되니까 그걸 들고 가고 나면 돈이 없는 게 맞고 그래서 인건비가 적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 연속입니다. 문제는 구군의 대응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민간위탁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책정된 임금과 퇴직급여 지급 등을 위탁기관, 즉 구군청이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구군청들은 지침 발표 이후 새로 업체와 계약할 때나 지키는 규정이라며 기존 업체들의 인원 부풀리기나 필수 장비 미지급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분류수거 업체들과 함께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대구 중구청장과 대구시장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